중국이 성미할 것이고 중국이 페퍼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이 하고 요즘 중국 배팅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보면 엉뚱하게 틴커 테일러 솔져 스파이 영화가 떠오른답니다. MI6라는 약칭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 비밀정보부에 침투한 러시아 스파이를 색출하는 작전 두더지 잡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는 각각 틴커 테일러 솔져 푸어맨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고급 정보요원이 등장하는데요.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러시아 가심은 두더지죠. 이들의 암호명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영국 전래동여에서 유래했습니다. 동여에 등장하는 직업은 총 8개인데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는 총 8명의 중국대사가 부임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에 부임한 총 8명의 중국대사에게 암호명을 붙여보자면 이럴 것 같네요. 통역, 말갈족, 스파이, 피소, 먹튀, 노쇼, 사드, 솔져. 왜 이들에게 이런 별칭이 붙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초대대사 장팅엔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 첫 대사로 부임한 인물은 장팅엔입니다. 명문 베이징대 조선옥가를 졸업한 중국의 1세대 한반도 전문 외교관입니다. 장팅엔은 한중수교 전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통역으로서 한중수교 협정 서명을 앞두고선 첸치천 외교부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예방해 한중수교 사실을 전했을 때도 수행 통역관으로 배석했습니다. 장팅엔은 대사부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중수교 과정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감을 표시할 필요도 없다고 대답했죠. 이후에도 조선전쟁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우리도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라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 6.25전쟁이 참전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부정한 것도 기가 막힌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하니 뭐라 할 말이 없죠. 장팅엔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반대되는 것으로 주한중국대사들이 일으킨 설화의 시초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북한 사투리를 구사했던 장팅엔은 1998년 8월 6년 8개월에 초대 주한대사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말갈족 2대 대사 우다웨이 나는 말갈족 출신이라 말을 돌려서 못하고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외교관으로서 흠이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2대 대사 우다웨이입니다. 말갈족이라? 우다웨이는 공식기록상 한족이지만 고향은 말갈족의 옛 터전 동북지방입니다. 말갈족의 후예를 자처한 우다웨이는 각종 현안에 대해 중국 입장을 강하게 대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해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다.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이며 이를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000년 11월 티베티 지도자 달라이라마 방한이 예정됐었습니다. 그러자 우다웨이는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달라이라마가 한국에 오면 한국과 중국이 단교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양국 간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대사가 단교를 거론하며 정부를 협박한 것이죠. 그는 이 일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에게 초치됐습니다. 매일신문은 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하더라도 마치 과거의 천국 칙사처럼 방향 무인한 우다웨이의 언행을 어디까지나 인내할 것인지 정부의 대응 방안이 기대된다며 비판하기도 했죠. 설화가 잦았던 우다웨이는 2001년 7월 주일본대사로 영전했습니다. 그의 이임을 두고 한국 언론들은 도출성 문제 발언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외교관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보도했죠. 스파이 3대 대사 리빈 2004년 3월 천수이벤 대만 총통이 재선에 성공합니다. 5월 총통 취임식이 예정돼 있었고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하려 했죠. 중국 대사관은 여야 대표에게 리빈 대사 명의의 친서를 보내 소속 의원의 대만행을 만류했습니다. 친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저희 대사관은 이미 관련 의원님들께 천수이벤 총통 취임식에 참가하는 것을 취소할 것을 권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총통 취임식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귀당 일부 의원들께서 이와 같은 행사에 참가하신다면 외부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 참가를 취소하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다음에 중국에 와야 하지 않냐며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황당무계한 일을 벌인 거죠. 이 일을 벌인 사람은 당시 정무참사관 싱하이밍이었죠. 당시 종용전화를 받은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우습게 본 것이다. 전화를 받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치밀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에게 전화로 어느 나라 가라 말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과적으로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은 천수이벤 총통 취임식에 참석을 했죠. 그 후 중국 대사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기억해두게 될 것이다. 당시 30세를 갓 넘긴 대사관 3등 서기관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상식밖에 일을 벌인 리빈은 2005년 8월 4년에 대사 임기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 2007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리빈이 북한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정보기관에 김정일, 북한, 북중 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선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통해 리빈의 스파이 혐의가 알려졌습니다. 오마이뉴스는 2008년 8월 한국검찰이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백 회장이 리빈 전 주한중국대사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영문 문건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매체가 입수한 영문 문건의 제목은 리빈 대사 관련 정책인데요. 리빈에게 암호명을 부여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후 그를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접촉이 잦고 향응, 접대를 받았던 리빈이 한국 측에 포섭돼 스파이가 된 것이었죠. 2011년 인민해방군 소장 진인안은 강연에서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외교부대사가 주재국 간첩이 되나 그런 예는 지금껏 없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발생했다. 사건은 너무도 치욕스럽고 손해 막심한 것이었다. 다만 이를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어서 경제 문제를 대고 7년 정도 징역형만 선고한 것이다. 진인안의 말대로 리빈은 기소돼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 혐의는 기밀누설이었지만 뇌물수수, 향응 등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중국 대사가 한국 스파이였다. 충격이죠. 피소 4대 대사 링프쿠이 리빈에 이어 4대 대사로 부임한 인물은 링프쿠이입니다. 리빈과는 김일성종합대 동기동창이자 외교부 입부 동기이죠. 링프쿠이도 대사 임기 내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08년 1월 링프쿠이 대사는 문화주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해 2월 서울과 부산에서 미국 현인예술단 내한공연이 예정돼 있었죠. 중국 대사관은 공연 장소인 KBS 측에 대관 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링프쿠이 제임기 가장 큰 오점은 2008년 4월 27일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집단폭력 사건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에서 성화봉송 행사가 열렸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시민, 경찰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제안 중국인 한국 유학생회가 유학생 배우 조직으로 지목됐는데요. 폭력 사건 현장에서는 현직 인민해방군장교인 차이용 중국대사관 국방무관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화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학생 참석을 독려했고 폭력을 방조한 것이었죠. 해당 사건은 주한 중국대사관과 유학생 간의 끈끈한 관계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기도 했습니다. 링프쿠이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는 일부 중국 청년들이 과격 행동을 해 한국 경찰과 기자 등이 부상한 것에 대한 위로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유학생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일부 한국인들은 링프쿠이 대사를 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링프쿠이는 주재국 대사로서 피소당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링프쿠이는 유학생 폭력 사건 발생 6개월 후인 10월 2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링프쿠이의 후임인 청용화 5대 대사는 이른바 먹튀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당시 쌍용자동차의 대주주는 중국 상하이자동차였습니다. 청용화의 대사 관용 차량도 쌍용자동차 체어맨 리무진이었죠. 2008년 청용화는 체어맨을 타고 상하이자동차 관계자들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쌍용자동차는 중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가장 큰 기업으로 중국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쌍용자동차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 인수 시 신차 개발 비용 등 1조 2천억 원의 투자, 차량 30만 대 생산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상하이자동차가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기술만 쏙 빼갔죠. 상하이자동차는 이듬해인 2009년 쌍용차 매각을 발표했고 2010년에는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른바 먹튀를 한 거죠. 청용화의 발언도 공허해졌고요. 그런데도 청용화는 외교부 부부장급으로 승진하여 일본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역대 최장수 일본 대사 기록을 쓰기도 했죠. 노쇼 6대 대사 장신선 청용화의 후임으로 주한 중국 대사를 맡은 6대 중국 대사는 장신선입니다. 임기 내내 외교부로 초취된 인물이죠. 2010년 장신선부 임시 남북관계는 경색됐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안 피격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김정일은 사건 발생 한 달 지난 5월 3일 열차 편으로 단동을 거쳐 베이징을 방문했는데요.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사건 면죄부를 준 것이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5월 3일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장신선을 외교부 청사로 초취했습니다. 신 차관은 중국 측이 4월 30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방중에 대해 사전통지나 언지를 주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에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4일 장신선은 신임대사 부임 인사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만났는데요. 현 장관은 한반도 정세가 매우 어렵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의 책임이 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배석했던 싱하이밍 당시 공사참사관은 한국어로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 녹음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과장급 인사가 대한민국 현직 강요를 들이받은 거죠. 이후에도 장신선은 천안함 침몰 책임에 무관하다는 북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니까요. 그해 11월 23일 북한군은 또 연평도 폭격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모호한 발언 또는 아예 회피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11월 27일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을 위해 방한 예정이었던 양재츠 외교부장은 방문 36시간 전에 방한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인 장신선은 12월 6일부터 한 달간 휴가를 명목으로 한국을 비웠습니다. 노쇼를 한 거죠. 장신선은 이후에도 인천 해경 피살 사건, 주중 한국공관 피격 사건, 이어도 해양 권역 분쟁 등으로 여러 차례 초치됐습니다. 임기 내내 한중 간 민감한 외교마찰로 외교부 청사로 초치당하는 일이 잦았던 장신선은 2013년 12월 4년간 임기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드, 7대 대사 추거홍 장신선이 서울을 떠난 후 추거홍이 다음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2014년 2월 대사 공식 임무로 시작한 추거홍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2016년 1월 초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며칠 뒤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 검토 의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2월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거홍 중국 대사는 2주 뒤인 23일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다음날 우리 정부는 추거홍 대사를 조치해 사드 배치는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외교가에서는 주재국이 국익과 안보를 위해 내린 결정에 대해 대사가 이렇게 경솔하고 노골적인 발언을 하다니 놀랍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같은 해 중국 대사관은 문화주권 침해 논란도 빚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또다시 미국 션윈예술단 한국공연 대관계약을 취소하라고 서울 KBS 홀에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임기 내내 사드 관련해서 한국정부를 압박하던 추거홍은 2019년 12월 27일 5년 10개월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이었을까요? 2020년 12월 한국정부는 추거홍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했습니다. 수교훈장은 국권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일을 두고 한국 무시발언한 전 중국대사의 최고등급 훈장 준 한국이라는 기사로 비판했습니다. 솔저, 8대 대사 싱하이밍 추거홍의 후임자가 싱하이밍 현 중국대사입니다. 싱대사는 명실상부한 솔저입니다. 전랑 외교관이죠. 앞선 한국근무에서 무례한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던 싱하이밍은 한국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싱하이밍은 다음 날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중관계는 결코 한미관계의 부속품이 아니고 양국관계의 발전이 다른 요소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국 레이더 언급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후에도 싱하이밍의 결례는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대표와 회동해서 제대로 사고쳤죠. 지금까지 주한 중국 대사로 여김한 대사들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일관성이 있죠. 주제국을 무시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싱하이밍 현 대사는 부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교체해도 이상하지 않죠. 게다가 한국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싱하이밍에게 엄중 경고까지 했으니 대사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대사 교체설도 나옵니다. 문제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말처럼 후임 대사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사 후보는 천하이 현 미얀마 대사입니다. 김일성 종합대 출신으로 한반도 업무를 전담하며 승승장구해온 그는 지난 2019년에도 차기 주한대사로 거론됐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관련해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는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드배치 하면 고통을 주겠다고도 협박했죠. 천하이와 더불어 차기 대사 함합형에 오른 인물은 장천강 주광주총영사입니다. 장천강도 만만치 않죠. 지난 5월 광주 5.18기념재단은 2023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홍콩인권변호사 초호항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자 장천강은 총영사관 관계자와 함께 5.18기념재단을 직접 방문해 시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총영사가 내정간섭 제대로 한 셈이죠.